자 이어서 나갈게요 As more and more people get on bandwagon 나왔는데 More and more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색칠해 주시구요 More and more 우리가 배웠던 그 비교급 and 비교급 그럼 점점 더 많은 원래 점점 더 뭐뭐한 이란 뜻이거든 비교급 and 비교급은요 More and more는 점점 더 많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어왔고 Get on 동사 왔죠 그럼 문장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As는 접속서입니다 그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Get on a bandwagon 그래서 bandwagon 위에 올라탈수록 그래서 뭐뭐 할수록 여기 접속서에서는 뭐뭐 할수록 혹은 뭐뭐 하면서도 괜찮아요 Get on은 뭐뭐 위에 올라타다 라는 뜻이고 bandwagon 명사죠 전체사의 목적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Get on은 어디어디 위에 올라타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bandwagon 위에 올라타면서 자 Others 대명사라고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명사 나면 항상 두 단어 늘리자고 했죠 그래서 Other people이에요 Other people 그리고 여기 또 색칠해주세요 Are more likely to 중요한 수거인데 주어를 쓰고 나서 be more likely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요 근데 more가 들어갔을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주어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인데 여기 뒤에 동사 원형 쓴다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뜻 주어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주어가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에서 주어가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 주어가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요 이 be likely to 편이 나오면 얘들아 주제문이에요 이 표현은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한다 끊어보시면 are more likely to 뒤에는 누굴 쓴다 동사 원형 쓴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한다 more likely to get on or follow it 병렬구조 나오니까 누가구 누가구 병렬구조겠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or를 써보면 병렬구조겠죠 그럼 누가구 누가구 병렬구조가 되지 2부정사와 2부정사끼리 병렬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뒤에도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2부정사끼리 병렬구조가 되었을 때 이 2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뒤에 동사 원형만 남죠 그래서 그래서 자 그래서 뒤에 누가 나왔다 2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죠 more likely to get on or follow it인데 get on 뒤에 목적어가 it이에요 얘를 공통 목적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it이 대명사니까 it이 뭐겠어요 밴드웨건이겠죠 그래서 it을 밴드웨건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뭐 하려고 할까 다시 한번 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봐봐요 as more and more people get on the 밴드웨건 접속사부터 여기 컴마까지가 부사절이겠죠 그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밴드웨건 위에 올라탈수록 뭐 뭐 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이거에요 다른 사람들도 뭐 하려고 한다 이 밴드웨건 밴드웨건 위에 올라타서 따라가려고 한다 자 잘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이 왜 밴드웨건 위에 올라타서 따라가려고 하죠 이유가 뭐였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타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러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 되죠 이게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죠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왜 밴드웨건 위에 올라타서 따라가려고 하죠 이유가 뭐였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즉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할래 라는 거죠 그게 뭐다 밴드웨건 효과다 이렇게 다 적었죠 중요한 문장이에요 내용 주제문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문장 가자 자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세요 색칠하시고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자 사람들이 또 주어고요 tend to 색칠해주세요 자 tend to는요 이것도 정리 먼저 해봅시다 이 tend to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요 그래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표현 나온 것도 주제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어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 쓰시면 돼요 주어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be likely to 동사원형 했죠 아까 more를 빼면 이 be likely to 동사원형과 tend to 동사원형은 해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도 주제문 이렇게 생겨도 주제문이에요 앞으로 모의고사 좋게 푸실 때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해석 똑같습니다 주어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됐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동사원형 tend to buy something 무언가를 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는 건데 끊어볼게요 just because 나왔어요 단지 뭐뭐라는 이유로 라고 하면 됩니다 써보세요 단지 뭐뭐라는 이유로 라고 쓰시고 단지 뭐뭐라는 이유로 그리고 접속사죠 자 just because 부터 여기까지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문장의 내용이 뭐겠어요 자 just because 부터 여기까지 색칠 한번 해볼까 just because 부터 여기 문장 끝나는 것 까지 여기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원인이 되겠죠 이게 원인이야 그리고 앞 문장 내용은 뭘까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인과 관계구나 그럼 해석을 할 때는 just because 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have bought it 우리 동사 현재 완료 보이죠 현재 완료는 해서 어떻게 하자 과거처럼 똑같이 하자 뭐 뭐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시 가리키는 앞에서 뭐였겠어요 something이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샀다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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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이거에요 그 물건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즉 물건이라 합시다 그 물건을 사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사람들이 왜 물건 사요 이유가 뭐였죠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샀으니까 나도 사고 싶어 하는 거야 쌤 아들이 요즘에 포켓몬을 되게 좋아해 아주 반 좀 명시 나가 있어 그러면 이 아이가 그걸 왜 좋아할까 이거에요 왜 그랬을까 자기 주변 친구들이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포켓몬 카드 하나를 주워 자기 친구가 줬대 그게 시작이었어 내가 보니까 지가 산 것도 아니야 난 사준 적이 없거든 그래서 되게 카드가 귀한 거래 나한테 되게 귀한 카드인데 얻은 거래 희귀하고 드문 거래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애 가방에 막 포켓몬 가방을 달고 다니고 인형 인형 그래서 아침에 학교 델다 주는데 손을 실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내가 장갑을 하나 사주려고 장갑을 고르라고 했는데 무슨 장갑 샀을까 맞아요 포켓몬 장갑 샀어 지금은 너의 주면 껴? 아니야 별로야 세대가 다르구나 요즘에 한 꼬불 좀 지났어요 갑자기 왜 그게 유행하지 한참 전인데 포켓몬이 나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거든 나는 그게 갑자기 다시 유행하려고 보고 되게 놀랬어요 그게 왜 나오지? 하여튼 하여튼 이거는 모르겠고 그 아이 주변 친구들이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자기도 갖고 싶은 거야 이 아이가 뭘 사달라고 떼쓴 적에 단 한 번도 없거든 진짜야 뭐 장난감 코너 가서도 들어 놓고 이런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사달라고 뭐 오히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줄까 그러잖아 어린이날에 아니야 나 집에 장난감 많아 필요 없어 안 사도 돼 놀랍지 그런 아이가 사달라고 한 게 딱 하나 있었어 지금까지 딱 하나 포켓몬 카드 그거 사달래 그거 사줬어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사줬어 암튼 그 아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 이거죠 그 아이한테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친구들이겠지 그래서 단지 다른 친구들이 그것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싶은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밴드 역언 효과라고 한다 그쵸 저번에 왜 블랙 롱패딩 얘기했죠 얘기 안 했나요 얘기했잖아요 너도 나도 다 블랙 롱패딩 사니까 나도 너도 다 블랙 롱패딩 산다 뭐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이 분야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들아 잠깐 봐봐 텐트 투 동사 원형 나오면 해석만 기억하지 마시고 주제문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잘 봐 텐트라는 동사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삼형식 동사예요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봐봐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해볼게요 디사이드라는 동사는 뒤에 누가 목적으로 오지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렇게 배우잖아 투부 정사가 목적으로 자리에 온다고 배웠죠 이거 기억하죠 이번엔 얘를 조금 바꿔보자 우리가 뭐로 배운 적이 있냐면 그러면 make decisions 라고 변적이 있죠 결정하다로 근데 이럴 때도 뒤에 뭐가 붙어? 이럴 때도 뒤에 투부 정사가 붙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투부 정사는 하는 일이 뭐지? 얘를 수식하는 거 그래서 투부 정사 하려는 결정을 하다예요 이해 됩니까? 자 원리가 뭐냐면 동사일 때부터 투부 정사가 붙었던 애는 명사로 바뀌어도 붙어요 이거 이해 된 거야? 자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텐드 가지고 해봅시다 텐드의 명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텐든스예요 성향 경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얘는 뒤에 투부 정사가 똑같이 옵니다 그러면 얘는 하는 일이 뭐니? 수식이에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게? 투부 정사하려는 경향 성향 이거죠 그럼 이걸 수거처럼 만들어 볼게 이제 이거 지워도 됩니다 그럼 봐봐요 그럼 선생님이 수거로 만들면 have a tendency 투부 정사로 바꿔버렸어요 바꾸면 얘가 뭐하고 똑같겠어? 우리가 방금 봤던 텐드 투 동사 원형과 의미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지?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봐봐 얜 짧고 얜 길잖아 그죠? 그러면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는 짧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길게 썼다? 그럼 일부러 늘린 거예요 그럼 일부러 왜 늘렸을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텐드 투 동사 원형이 나오더라도 주제문인데 만약 얘가 이렇게 길어졌다 라고 하면 아예 대놓고 강조한 거다 눈치 빨리 채야 돼요 됐죠? 요정도 그리고 텐더시 하고 성향 경향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미리 알려드리면 인클리네이션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have an 그땐 언이겠죠? have an inclination to 부정사 해도 의미는 같습니다 고등용이에요 나중에 많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성향이 있다 이렇게 경향 성향 이 뜻입니다 inclination 됐죠? 이렇게 다음 문장 넘어갑시다 자 why do I buy a pair of pants a bag after I have bought a new coat 나왔는데 여기서 끊어볼게요 이렇게 after 무슨 사겠어요 접속사겠죠? 그럼 접주동 부사절 먼저 해석해봅시다 그럼 after부터 먼저 after I have bought a new coat 내가 새 코트를 구매한 이후에 이후에 why do I 내가 왜 뭐뭐 했을까 이거잖아 그럼 내가 왜 내가 왜 a pair of pants or bag 뭐하고 뭐하고 바지랑 가방을 내가 왜 살까 이거죠 몰라서 물어볼까요? 지금 새 코트를 샀어 코트를 샀어 이거 여학생들은 이해가 가거든 이거 뭔지 알아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몰라 자 물어보자 제이가 코트를 새로 샀어 얘는 너가 어 이거 뭔지 알죠? 뭐야 이거 어? 얘는 레벨이라고 하는 거야 봤지? 다르라 얘는 레벨이래야 너 뭐라고 할 거야 루이비통 다르지 인정하지 달라요 여학생들이고 보여주면 루이비통 이러고 남자애들 레벨 게임 좋아하니까 맞지? 다릅니다 똑같은 글자 보여줘도 대답이 달라요 잘한다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좋아 하튼 너가 루이비통 백을 샀다고 생각해 봐 학교 가방으로 학교 가방으로 미쳤지 이제 가방이 루이비통이야 나이키 추리링을 입고 갈 수 있어요? 나이키 추리링에 루이비통 백을 매고 학교를 간다 어때? 테러지 테러 그럼 어떻게 하지? 1번 루이비통을 버린다 아니야 그건 못 버리겠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럼 내가 이 예쁜 가방을 매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나머지 다 바꿔야죠 이해 되니 이거? 얘는 이해를 못해 지금 말했잖아 이해 못 한다고 남자애들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그냥 매면 되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자애들은 이해가 가거든요 예를 들면 구두를 아주 예쁜 구두를 샀어요 구찌 프라다로 엄청 예쁘죠? 이 구두를 신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이제? 다 바꿔야지 옷도 바꿔요 그죠? 옷도 바꿔야 되죠 네일도 해야죠 머리도 해야죠 화장도 해야죠 다 바꿔요 이해가 안 가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 안 갔지?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매칭이 돼야 돼 어? 잘 생각해봐 너가 이 디스커버리 옷을 입고 있어 근데 신발은 고무신? 매칭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너가 되게 되게 좋은 옷을 입었는데 신발이 이상해 그럼 안 되잖아 뭔가 어울리게 신어야 되잖아 이해 되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너한테 정장 구두를 하나 사줬어 구두만 사줬어 그럼 교복에 그거 신어요? 안 신잖아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신발이 되게 좋은 신발이야 예를 들면 구찌야 어떻게 할 거야 자 1번 버린다 나한테 버려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신발을 신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정장을 사야죠 무슨 정장? 동대문 정장? 신발은 구찌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그 레벨에 맞는 뭔가를 사야겠죠 그죠? 그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 할 겁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After I have bought a new coat 내가 새 코트를 산 이후에 왜 내가 내가 왜 바지도 사고 가방도 사는가 여자들 이해 갔죠? 여기에 맞추는 거야 이 코트를 입기 위해서 맞죠? 아니 안 입으면 되지 왜 버릴 거야? 이러면 버버리 알아요? 버버리 코트 버버리 코트를 샀어 어떡하지? 교복에 입어요? 그럴 수 없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너 이해되니? 쉽사리 이해가 안가죠? 그치? 남자들은 이거 잘 못합니다 뭔 말이야 대체 이거 읽어볼게요 자 리사라는 아이가 예시죠?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사람 이름이 나면 예신 거야 자 바이사 코트 목적어에서 끊어야겠죠? 근데 안 끝났네? 궁금해 보자 무슨 뜻인지 뒤에 확인해 봐 She really loves 자 동사에 뭐가 없죠?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이 대세 이름은 못 간 대겠지? 그럼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코트부터 해석을 해 봅시다 A coat that she really loves 심지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도 가능하죠 그럼 A coat she really loves 해도 돼요 그럼 그녀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랑을 하지 말고 그녀가 정말로 좋아하는 코트가 되죠 그럼 리사가 뭘 샀죠? 그녀가 정말로 좋아하는 코트를 샀어요 자 즉시 바로 즉시 즉시 she realized that 선생님이 realize라는 단어는 중요하다 라고 했죠 realize는요 자 realize라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봐 잘 들어 봐 뭐뭐를 깨닫다 인데 아직 쓰지 말아봐 첫 번째 뜻은 뭐뭐를 깨닫다 인데 우리가 살다가 깨닫다는 말 잘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쓰는 게 좋냐 뭐뭐를 알게 되다 라고 쓰세요 뭐뭐를 알게 되다 뭐뭐를 알게 되다 적었어요? 자 근데 다시 한 번 더 봐봐 얘들아 realize는 어떨 때 쓰냐면 내가 과거에는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써요 아 할 때 있지 우리 그렇게 써요 그래서 realize는 다시 한 번 뭐뭐를 알게 되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 쓴다? 과거에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쓰는 거예요 그게 realize야 첫 번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여기 real이라는 뜻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현실로 이루다 현실로 이루다 현실로 이루다 그래서 실현하다의 뜻이 있어요 실현하다 그러니까 현실로 이루다라는 건 뭐야? 실현한다는 뜻이죠 이해 되세요?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쓰였습니다 자 이 여자아이가 코트를 샀어요 근데 코트를 샀더니 이 여자가 이 여자아이가 뭘 알게 됐을까? 자 이제 realize라는 단어 뒤에 동사 뒤에 나오는 됐이에요 그럼 동사 뒤에 나오는 됐은 무슨 됐? 항상 접속사 됐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접속사 됐이니까 가로 치고 닫아버리는 거야 미리 그럼 이 부분이 뭐겠니? 무슨 역할 동사의 목적어 역할일 거고 당연히 명사절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 이제 잘 봐 realize라는 단어가 뒤에 됐절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봐봐요 선생님이 주어를 썼고 동사 realize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뒤에 됐 그 다음에 주동 나오겠죠 그럼 가로 치고 닫았단 말이야 심지어 여기는 됐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이제 여기 대절의 내용은 뭐가 나올까? 깨달은 내용 다시 한번 과거에는 몰랐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나오겠죠 이해 돼요? 이해 되세요? 그럼 여기는 대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여자아이가 과거에는 몰랐던 깨닫게 된 내용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realize가 나오면 주제문인데 주제문이에요 이 단어 들어가면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do not match 지금 어떻게 됐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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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 놨죠? 강조한 거예요 강조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샘 눈에는 이 문장이 어떻게 보이냐면 동사 realize를 썼는데 중요하겠지 그래서 대절의 내용이 중요한 거 우리가 이미 마음을 먹었어 준비를 했어 그 상태에서 지금 뭐가 나왔죠? do not match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대절의 내용이 어떻겠어요?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이 여자가 알게 된 게 뭔데? 라고 했더니 이 바지가 뭐하지 않는다 match하지 않는다 match는 동사 뜻이 뭡니까? 뭐뭐와 어울리다예요 바지가 그녀의 새로운 코트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코트는 예를 들면 버버리인데 바지는 추리링이야 동백중 추리링 어때? 테러지 절대 입을 수 없죠 지금 너가 추리링 바지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버버리 코트를 버버리 뭔지 알아요? 입글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한 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녀의 바지가 새 코트와 do not match니까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뭐뭐라는 사실을 이렇게 계속하는 게 좋아요 편 말했잖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녀의 바지가 새 코트와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알게 되다 그래서 깨닫다 보다는 알게 되다 알겠지? 알게 되다 그럼 이걸 알게 됐으면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제? 1번 코트를 버려 바지를 버리겠지 그쵸? 바지를 버리겠죠? 적었나요? 적었나요? 오케이 라는 거 알게 됐죠? 그래서 she buys new pants 새로운 바지를 사죠 무슨 바지 끊어야 돼 그리고 다시 또 나왔어 이번에 뭐부터 왔나 보세요 동사부터 왔죠 누구 자리가 빠졌지? 주어 자리가 빠졌죠 그 무슨 격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지 주격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됐겠죠 형용사절 뭐뭐하는 바지 go with 색칠해 주세요 go with 명사는 뭐뭐와 어울리다인데 perfectly가 들어갔으니까 완벽하게 어울리다예요 그럼 뭐와 with new coat니까 그녀의 새로운 코트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완벽하게 어울리는 지금 잘 보시면 고우라는 동사서 고 전치사 with 전치사의 목적어 new coat 그러면 주어 자리만 빠져있는 거 되죠? 그래서 주격인 거야 다시 한번 어떤 바지 new pants that 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얘는 생략 안 되죠 자 그녀의 새로운 코트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새로운 바지를 산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런데 but 역접어 나왔네요 she sees that 자 see는 얘들아 보다의 뜻밖에 없나요? i see 무슨 뜻이야? 어 알겠어 그 뜻이지 알다의 뜻도 see가 있어요 알다 그래서 she sees that 그녀가 뭐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또 그래서 여기서는 see가 왔는데요 나중에 공부 조금 더 하시면 notice 라는 단어가 나와요 notice notice가 뭐냐면 알아차리다 알게 되다 알아차리다 이 notice라는 단어가 더 좋은데 실제로는 notice는 어떤 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냐 내가 과거에 몰랐던 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알게 되다예요 그래서 see notice 아까 우리가 배웠던 realize 다 한통속이라 보시면 돼요 다 어떤 느낌이야? 다시 한번 과거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 이럴 때 써요 하지만 자 얘가 지금 왜 하지 말았었어 바지 샀죠 코트 샀어? 바지 샀어? 그럼 다 된 건가? 라고 했더니 none of her bags 나왔어 그리고 match 샘 문제로 냈는데 분명 동사죠 그건 주어를 찾아야 된단 말이지 다시 한번 see, notice, realize 무슨 뜻이다? 뭐뭐를 알아차리다 알게 되다 알게 되다 자 그 다음 우리 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필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샘이 그 수일치 관련된 문법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왜? 감동적이야? 목 아파 감동 받은 줄 알았잖아 자 찾았나요? 수일치 배운 거? 음 불러볼까? all all some any half 음 percent 또 most the rest 분수 majority none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 중에 지금 none 나왔어요 none 얘네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 전치사 of 뒤에 붙어 있는 명사가 주어다 주어다 그래서 수일치는 이 주어한테 맞춘다 이 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수일치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죠 지금 난이 왔어요 난이 주어가 아니라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는 거야 이거 조심합시다 수일치는 여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난이 아니라 그럼 누가 주어인지 확인해 보시다 난이 나왔어요 오브가 붙었고요 그럼 누가 주어라고? 오브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그럼 주어가 backs니까 단수에요 복수에요 복수죠 그럼 복수동사 써야되잖아 답은 얘기했지 복수동사 얘는 안되죠? 단수동사니까 자 match 동사 뜻이 뭐였죠? 뭐뭐와 어울리다에요 해석을 할 때는 보세요 이제 나 난이나 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봐봐요 나 노나 난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동사를 부정하면 됩니다 그럼 match가 뭐뭐와 어울리다였죠 그럼 반대로 해봐 어울리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그녀의 가방들 중 어떤 것도 다시 한번 그녀의 가방들 중 어떤 것도 her new clothes 있으니까 그녀의 새로운 옷들과 는 뭐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뭐지 이제? 코트는 샀어 바지 샀어 근데 이제 뭐가 문제야? 가방이 문제야 들 가방이 없어 그럼 뭐해야 되죠 이제? 가방 사야지 이해되시죠? 넌 이해되냐? 이해 안되지 솔직히 아니 그니까 왜 사야되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치? 다 적었죠? 다 적었죠? 다 적었죠? 음 so 또 나왔어요 앞에서 알게 된 내용이 뭐였지? 뭐가 문제였어 이제? 가방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she buys a new bag 새 가방을 삽니다 지금 처음에 출발이 뭐였죠? 코트 그 다음에 어? 코트다 뭐였어요 아까? 바지 그 다음에 가방 끝이 없죠? 자 most of our money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 이제 그 직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most of 가 나왔습니다 주어 찾아보세요 아까 했던 문법이에요 오브가 붙었다 그치? 누가 주어지? her money 주어인데 얘들아 money는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불가산이죠 쌤 UC 썼습니다 불가산 명사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단수동사 써야죠 자 그리고 잠깐 봐주세요 우리 스팬드 문법 한번 해야 되니까 주어 그리고 동사 스팬드 뒤에는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동사 다음에 돈을 목적으로 쓸 수 있거든 돈을 쓸 때는요 전체사 온을 써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명사를 씁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주어는 어디어디에 이 전체사 온을 어디어디에 라고 썩하면 되거든 그래서 주어는 어디어디에 돈을 쓰다예요 다시 한번 주어는 어디어디에 돈을 쓰다거든 이게 능동태입니다 이게 능동태인데 이걸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럼 목적어를 어디로 빼면 돼? 주어로 빼면 되겠죠 그럼 돈을 주어로 뺀다는 얘기야 얘를 이렇게 주어로 빼요 그럼 주어가 돈이에요? 동사 어떻게 바뀌었겠어? 비동사 플러스 피평이니까 비 스팬트 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지? 돈은 목적어가 주어로 따갔다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사 온 그대로 하겠죠? 그리고 명사 그대로 쓰겠죠?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선생님이 수동태 해석할 때 어떻게 하자? 주어가 보통 간대 돈과 이상하다 이거 돈이 돈이 어디 어디에 쓰이다 다시 한번 돈이 어디 어디에 쓰이다 해석 쓰시고 주어 돈이 어디 어디에 쓰이다 사용되다 주어가 어디 어디에 쓰이다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적었죠? 이 구조 알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 적었나요? 여기까지 자 다시 돈이 어디 어디에 쓰이다 사용되다 다 적었죠? 자 그러면 most of her money 그녀의 돈 대부분이 혹은 대부분의 돈이 그녀의 대부분의 돈이 돈 대부분이 is spent 동사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동사인데 무슨 태? 한번 더 이게 수동태야 왜 수동태 썼을까? 목적어가 없어요 없어요 on 보일 겁니다 on과 spanned 사이의 목적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된 겁니다 bpp 형태 보이죠? 그리고 on은 무슨 사? 한번 더 전치사 라고 했습니다 전치사는 뒤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뭐 아니면 뭐 선생님 아까 보여줬던 명사가 오거나 또는 뭐가 온다 동명사 ing가 와야 한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y는 답이 안 되겠네 답이죠 그러면 해석하러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뭐 하는데 돈이 쓰였다 이거죠 뭐 하는데 돈이 쓰였나요? 또 봐봐 동명사는 준동사 배웠죠? 그럼 준동사에 뭐가 필요해 이제? 어 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게 누굽니까? new items 일단 끊어봐요 지금 여기서 끊은 이유가 뭐야? 준동사의 목적어가 왔으니까 일단 끊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봐요 뭐 하는데 돈이 쓰였다? 새 물건을 새 물품들을 사는데 돈이 쓰였다죠 돼요? 다시 한번 그녀의 대부분의 돈이 새로운 물건을 물품을 사는데 쓰였다 해요 그까지 돼요? too complete too complete 스피리티는 문장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등장한 거예요 그죠? 완전히 끝난 다음에 등장했으니까 부자적 용법의 목적이죠 해석은 뭐 뭐 하기 위하여 자 이제 우리 고등 얼마 안 남았어요 새 말 잘 들어요 앞으로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용법 문제는 앞으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뭘 알아야 되냐 목적이 나오면 주제문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우리 공부 왜 하고 있죠? 1번 재미있어서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하고 있죠? 솔직히 엄마가 시켜서? 대학 가려고 좋은 목표예요 그럼 대학 왜 가죠? 대학은 왜 가?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취직 취직하려고 그럼 취직은 왜 해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돈은 왜 벌어요? 안 먹으면 안 돼? 아니 엄마 아빠한테 계속 붙을 수 있을 때까지 붙으면 안 돼? 아 그러고 싶어? 취직 왜 하죠? 돈 왜 버려야 돼요? 일단 그러면 너의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건가? 너무 갑자기 철학적으로 바뀌는데 너의 인생의 행복은 돈이니?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요? 어때?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내용이 철학적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민아는 회사에서 우리 연봉 5천만 원 줄게 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충성 아니야? 가? 그러면 안 돼요 연봉이 중요한 기준은 맞지만 연봉만 높으면 무조건 간다 그거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 오늘은 그 요거 우리 독해하다가 목적이 나오면 아 이거 해석할 줄 알아요 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목적 모마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게 주제문이다 자 왜 샀어? 이게 이유야 잘 생각해봐 이게 이유야 뭐뭐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하면 이거가 이유 아닙니까? 너가 말했어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 그게 이유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녀의 대부분의 돈을 왜 새로운 물건을 사는데다가 써버렸냐 라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뭐야? 이거 하려고 너가 이해가 안 간다며 아니 코트만 사면 됐지 왜 바지도 사고 가방도 사고 가방도 사고 왜 그랬냐 이해가 안 간다며 이해가 안 간다며 이게 이유야 여기가 이유야 자 잘 봐요 룩 나왔어요 잠깐 봐줘 보다야? 동사야?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조를 잘 봐 자 자 헐 힌트예요 무슨 격이죠?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한정어야 한정어의 짝 명사죠 그리고 이렇게 봐도 돼 투부정사가 준동사죠 그러면 준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럼 여기는 룩은 어디를 봐도 동사는 아니지 그럼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그럼 룩이라는 단어가 명사일 땐 뜻이 뭐지? 외모 겉모습이에요 룩이라는 단어가 모습이에요 모습이긴 모습인데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새로운 모습이란 뜻이에요 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룩이라는 단어는 동사도 있지만 뭐도 있다? 명사도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가 중요해 알겠지? 다시 한 번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다는 건 알겠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봤냐 잘 봐 투부정사가 무슨 동사였어 준동사야 준동사의 목적어 필요한 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헐가 왔단 말이야 헐도 이름이 두 개야 원래 목적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잖아요 기억나요? 목적격 소유격 근데 소유격은 한정하다? 목적격은 혼자 올 수 있어 I love her 기억해봐 근데 I love her voice 하면 한정어죠 소유격이니까 혼자 못 나와요 그때는 뒤에 누구 달고 와야 돼? 명사 달고 와야 돼 그러면 her라는 단어 뒤에 명사를 달고 왔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한정어에 짝 명사 한 거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지 말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뭐 하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죠 완성해야 돼 하나만 사면 안 되잖아 완성이 안 되잖아 여자들은 이해가 된단 말이야 구두만 사선 돼 안 돼? 안 되지 구두에 맞는 세팅을 쫙 해야지 맞죠? 머리까지 네일까지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여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괜찮아? 이불 옷이 없어 그 말 하죠 자기가 예를 들면 신발 하나 샀어 이불 옷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발에 같이 이불 옷이 없다는 거 근데 남자들은 아빠는 뭐라고 하지? 옷장에 옷 많구만 뭔 옷이 없어 많이 들어본 말이야 이미? 너도 똑같은 말 할 거야 뭔 옷이 없어 옷장에 네 옷 천지인데 내 옷이 없어 아빠들은 아빠들은 그쵸? 재밌죠? 다음 문제 그래서 괜찮아 엄마 따라서 백화점 가면 힘들어 알겠지? 엄마가 너 백화점 같이 갈래?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내가 현명한 대답을 얘기해 줄게 엄마 쇼핑 끝나고 불러 그러면 이제 쇼핑 픽을 들어주면 돼 엄마가 너를 왜 달려가는 줄 알아? 쇼핑 픽 들어달라고 알겠죠? 너무 나쁜 거 알려줬나? 자 자 그리고 그리고 메이크 몇 형식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목적원 나왔거든? 끝났니? 안 끝났죠? 뭔가 더 왔죠? 그럼 4형식이야? 5형식이야? 이렇게 생긴 게 맞는데 5형식이겠죠? 자 그러면 5형식이라고 쓰는 거야 쓴 순간 얘 이름이 뭐다? 사역동사다 그래서 기억해 봐요 샘이 사역동사는 메이크랑 해부랑 같이 보라고 했습니다 몇은 빼자 자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사역동사예요 그럼 뒤에 목적어인 명사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기억하죠? 자 따로 하나 써볼게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니까 따로따로 그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올 수 있었니?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올 수 있었죠? 과거분사 PP형이 올 수 있다 동사 원형을 쓰는 건 누구랑 누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관계일 때 쓰는 건데 , 능동관계라는 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뒤에 목적어가 따로 있는 그림이다 라고 했죠 PP형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무슨 관계 수동관계일 때 쓰는 건데 이건 목적어 없을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런 얘기 했죠? 절대 투부정산 올 수 없다 안 된다 다음 이 목적어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죠 해석이 두 개가 다르죠? 해봅시다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얘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죠 계속 달라요 그리고 쌤한테 배운 친구들은 이 차이도 구별하죠 기억해 보시면 쌤의 make는 어떤 느낌이 들어간다고 했냐면 force의 느낌이 들어간다 강압 have는 뭐라고 했죠? 쌤이 그냥 neutral이다 강압이 없어요 차이점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차이점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사역동사를 make를 썼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 리사라는 아이가 저항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무엇이 리사로 하여금 의미상의 주어니까 뭐뭐로 하여금이 좋겠죠? 의미상의 주어 써주시고 뭐뭐로 하여금이라고 써주세요 뭐뭐로 하여금 그럼 다시 한번 여기까지 무엇이 리사로 하여금 뭐뭐로 하여금 뭐뭐로 하여금 뭐뭐로 하여금 이건데 여기까지는 됐어요?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잘 봐 그 다음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search for예요 이 search for는요 이 search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가 혼자 나온 게 아니고 for를 붙였죠 전치사 그럼 이 뒤에 뭘 가질 수 있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search for 명사 search for 목적어 하면 뭐뭐를 찾다예요 이게 뭐뭐를 찾다 그 다음 나 찾고 있어요 I'm searching 이거 괜찮아요 I'm searching now 이거 괜찮아요 근데 I'm searching for 하면 목적을 써야 돼요 너 지금 뭘 찾고 있니? What are you searching for? 이렇게 얘기해요 What are you searching? 이러면 틀려요? 이해 됐어요? 그러면 What made Lisa 투부정서 절대 안 된다 얘기했고요 답이 동사원형인데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를 봐야 돼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럼 목적격 보호 자리에 search for를 썼고 이 뒤에 뭐가 필요하겠어? 목적어 필요하겠지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다 능동 관계라는 걸 따져야 되거든 어디 있죠? new items 보이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능동 관계인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지 그러면 무엇이 리사로 하여금 search for new items 새로운 물건을 찾게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해석됐죠? immediately after 뭐한 직후예요? 뭐한 직후야? immediately after도 좋고요 선생님 여기다가 right after 이렇게 써 볼게요 immediately after 하거나 right after 하면 뭐뭐한 직후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한 직후에 그럼 뭐한 직후에 after 전치사예요 그래서 di인지 나왔죠? 이름 뭘까요? 동명사 그래서 after buying a new coat 준동사입니다 존동사의 목적어 new coat 그래서 새로운 코트를 산 직후에 새로운 코트를 산 직후에 새 코트 방금 샀거든? 무엇이 리사로 하여금 새로운 물건을 찾게 만들었을까 이거죠 그리고 영어는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물어보면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영어는 물어보고 대답을 하게 돼 있고 그럼 그 다음 문장 대답한 문장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글의 소재고 이게 주제문이에요 항상 알겠지? 영어는 물어보고 대답한다 대답한 게 주제문이다 됐죠? 다음 문장 디드로 디드로 이 팩트인데 그 디드로 효과가 may explain it 그것을 설명할지도 모른다 인데 explain은요 사명식 타동사라는 걸 외워주세요 얘는 얘는 시험 문제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애 중에 하나거든 사명식 타동사라는 걸 외우세요 얘는 선생님 외우라는 거 몇 개 안하지 자 그래서 디드로 효과라는 것이 그것을 설명할 수도 모른다 자 이게 뭔데요 라이든이 Dennis 디드로 주어죠 그리고 컴마가 찍혔어요 그리고 컴마가 또 찍혔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주어 자리에 명사가 왔는데 동사 바로 왔어요? 안 왔죠 컴마 컴마가 찍힌 거란 말이야 잘 봐 그럼 주어가 나타났는데 주어가 명사에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다음에 컴마가 찍혔다 그지? 컴마 뒤에 뭐가 왔냐면 명사가 등장했어요 보이죠? a French writer 명사가 왔고 컴마 찍혔단 말이야 이렇게 컴마 컴마인 부분은 가로 치고 닫으세요 그리고 명사 컴마 명사 다시 한 번 잘 봐 명사 컴마 명사가 나오면 이거 뭐다? 동격이다 이걸 동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뭐인 이라고 해서 가거든 이거 해석할 때 봐봐 주어인 명사 이게 아니고 뒤에 검토하는 거예요 얘부터 먼저 하는 거야 명사인 주어야 거꾸로 가야다 알겠지? 명사인 주어야 그러면 컴마 컴마 있는 부분은 가로 치고 이 부분은 뭐 할 수 있냐면 똑같아서 버릴 수 있거든 그럼 컴마 뒤에는 뭐 나올 자리입니까? 여기가 바로 본 본 동 사 자리예요 자 지금 이 본 동사 자리에 샘이 여러분들한테 보기를 이렇게 생긴 애랑 이디가 붙은 거랑 보여드렸죠 그죠? 잘 봐 얘는 왜 답이 안 될까 이 ing가 붙은 것들은 우리가 무슨 동사다? 잘 생각해 봐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 뭐가 됐건 싹 다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건 준동사라고 불러요 그죠?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 써주세요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래서 답이 안 됐고요 이디가 붙은 건 왜 되냐 얘는 과거동사죠 피평이 아니라 그지? 과거동사니까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봐봐 a new gown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잠깐 봐봐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렇게 요령부로서 풀면 안 돼요 알겠죠? 주어 다음에 지금 컴마 컴마가 나온 부분 우리 어떻게 그렸다 한 번 더 가로 치고 닫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 동격이구나 누구랑 누구랑 a French writer라는 명사하고 동격이었단 말이야 그럼 버렸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누구 자리다? 여기가 본동사 자리란 말이야 본동사 자리니까 receiving이라는 준동사는 답이 될 수 없다고요 이해 되죠? 얘는 왜 답이 된다? 얘는 과거동사니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목적어 왔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했잖아 얘들아 과거동사는 테로 보면 뭐다? 테로 보면 능동태다 그래서 뒤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목적어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동사인 능동태가 등장을 했고 뒤에 목적어 있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자 그럼 데니스 디드로가 received a new gaun 콤마 콤마 있는 부분은 빼도 돼요 그죠? 그럼 이 디드로라는 사람이 received a new gaun 새로운 gaun 가운을 받았죠 as a gift 뭘로? 선물로 여기는 as는 전치사고 뭐뭐로 라고 해석하면 돼요 선물로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왔어요 명사 받죠 선물로 선물로 새 가운을 가운이 뭔지 알죠? 샤워과 목욕가운 같은 가운이요 새 가운을 받았어요 선물로 가운을 받았어요 자 몇가지 됐나요? 다음 문장 다음 문장 갑시다 동명사 동명사 인질 되고 존동사 이해되시죠? 목적어 컴마까지 무슨 구? 헷갈리지 마세요 전치사니까 부사구죠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뒤에 직후에 직후에 he 누구죠? 디드로우가 notice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나왔죠 드디어 샘이 notice는 해석이 뭐다? 알게 되다 근데 뭘 알게 됐다? 과거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다 그러면 뒤에 대절 또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대절의 내용이 뭐겠어? 이 사람이 몰랐던 사실이겠죠 깨닫게 된 사실이겠죠 이해되죠? 이제 이 깨달았던 깨닫게 된 사실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 뭘 알게 되는지 봅시다 all of his furniture 나왔어요 all of가 나왔습니다 누가 주어에요? 이것도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근데 furniture는 불가산 명사예요 그럼 단수 취급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시제가 과거라서 스위치는 안 했어요 자 근데 동사의 모양을 잘 볼까? did not go well with 다 따로따로 떨어져 뭐했다 이거? 강조했다 봐봐 go well with with는 뭐겠어요? 모모와 잘 어울리다 겠죠 go with가 모모와 어울리다 였잖아요 well이 붙었으니까 모모와 잘 어울리다 인데 전치사 with 뒤에 his new gown 명사 맞죠? 그의 새로운 가운과 그의 새로운 가운과 뭐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가운을 선물 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됐어? 집에 있는 가구가 마음에 안 들어 가구가 내 가운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은 못 입죠 이해가 돼요? 이해하지 뭐 했을까? 추측해 봐 뭐 했을 것 같아 이제 가구를 싹 갈아엎어요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미쳤지 그지? 자 다 적었죠? 아 이거 참 얘기 안 했네 동사의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아저씨가 뭘 알게 됐죠? 이 대절의 내용이 뭐예요? 가구가 어울리지 않는다 뭐랑? 가운이랑 됐지? 됐죠? 다음 문장 재밌어지죠? 점점 난 이 교과서 내용 재밌을 것 같아 소 그래서 그래서 and up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 이거 배웠나요? 처음인가? 쌤이 이거 했는데 and up 나오면요 뒤에 ing 동명서입니다 중요하구요 결국 뭐뭐하게 되다 주어가 결국 뭐뭐하게 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험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이왕 배우는 김에 하나 더 배워가세요 and up 다음에 전치사 with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and up with라고 기억을 하시고 얘가 무슨 사죠? 전치사죠 그래서 이 뒤에는 명사를 씁니다 다르죠 아까랑? 해석 해석도 달라요 이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겠지 문법이 다르다라는 건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자 자 봐봐 동명사라는 건 얘들아 동명사라는 건 이 안에 동작이 들어가지 동작이 들어가지 행동 들어가잖아요 주어가 결국 이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행동이에요 행동 얘는 행동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주어가 결국 이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근데 얘는 명사잖아요 주어가 결국 이 명사가 되다 예를 들면 그가 결국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가 결국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 이 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결국 뭐뭐가 되다 이 명사가 되다라고 해석을 해요 얘는 달라요 이 밑에 거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고등감 나와요 그래서 위에 거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밑에 거 나오면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이제 다르다는 거 미리 공부합시다 책에서는 위드가 안 붙었어요 그러면 답이 뭐야? 얘죠 그럼 리플레이스라는 단어를 알아야겠네 리플레이스는 뜻이 뭐죠? 뭐뭐를 바꾸다 교체하다인데 책에서는 단어만 나왔지만 선생님이 수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플레이스 A 위드 B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A를 B로 교체하다 바꾸다예요 A를 B로 교체하다 바꾸다 A를 B로 바꾸다인데 책에서는 지금 이 위드 B라는 부분이 없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A를 교체하다 바꾸다가 되죠 위드 B가 붙으면 A를 B로 교체하다 바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most of it 뭐죠? most of it 이슬 이시 가리키는 건 furniture입니다 더 furniture 근데 왜 이슬을 썼지? 가구는 불가산 명사거든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대부분이 아니라 가구의 대부분 대부분의 가구를 뭐 했다? 결국 교체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가우나 때문에 가우나가 어울리는 가구로 싹 바꾼 거지 부자인가 봐 나는 못하겠다 됐죠? 이걸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한다? 우리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무슨 효과야? 이게 디드로 효과예요 그럼 디드로 효과가 뭔지 얘기해 볼까? 뭔가 하나가 바뀌었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싹 다 나머지를 갈아 엎어버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디드로 효과라고 하는 거야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자 다음 문장은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이거 설명할 게 좀 많거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가 나왔으면 안 문장 내용이 뭐겠어요? 원인 그지? 뒤에가 결과 이것도 인과관계야 항상 인과관계가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원인이 뭐였지? 앞에서? 앞에서 방금 마지막 문장 내용이 뭐였어요? 이 디드로가 뭐 하기로 했지? 갈아 엎었죠 그래서 디드로 이 fact 라고 하는 것은 is 다음에 the concept that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문장 컨셉이란 단어에 보호자리 명사 왔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 따로 선생님이 빨간색한 부분 있잖아 이거 색칠해 봐 the concept that 자, 이 부분 문법부터 설명할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잠깐 펜 내려놓고 보세요 쓸 시간 드릴게요 명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that이 왔어요 그리고 that 뒤를 살짝 보면 purchasing a new item 주어져 lead to to는 이끌다가 아니야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라고 했어요 그럼 lead to 다음에 명사 왔죠 more unplanned purchases 그래서 lead to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주어 lead to 동사 purchases 목적어 명사예요 그럼 무슨 문장 왔죠? 완전한 문장 왔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좀 이따 다시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접속사 that이 왔고 뒤에 무슨 문장이 왔죠? 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부른 이름이 있어요 무슨 절? 명사절이죠 자, 이제 좀 더 생각해봐 명사절 대절은 역할이 몇 가지? 네 가지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하나 더 동격절 지금 이 네 번째가 동격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명사절 옆에다가 이렇게 동격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동격절은 뭐냐? 여기 있는 명사와 명사절의 내용이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라는 명사 자, 그 다음 잘 봐 여기 있는 명사와 명사절이 문법적으로 같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이 기다란 부분을 생략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격절이고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는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라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독해 버전으로 보면 문법 말고 독해 버전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동격절의 내용이 바로 주제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대절의 내용만 따로 보시고 이 대절의 내용만 주제문이에요 중요도는 알겠죠? 어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걸 동격절이라고 배웠잖아요 동격절에 예시가 있으니까 몇 개를 적어드릴 거고 그건 외웁시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the fact dash이에요 그러면 뭐뭐라는 사실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dash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얘는 뭐뭐라는 사실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대절의 내용은 뭐겠어? 사실이겠죠 그쵸?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the believe that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뭐뭐라는 believe 믿음 이렇게 하나 더 해볼게요 the idea that 하면 뭐뭐라는 생각이겠죠? 근데 몇 개 더 적을 거예요 the idea the idea 잘 봐 concept 보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notion 그 다음에 that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뭐라는 생각 또는 개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표현대로 외워두세요 the fact that the belief that the idea concept notion that 여기까지는 됩니까? 그러면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이 표현만 보더라도 빨리 동격절인 걸 눈치를 채요 그리고 동격절이 나왔어 그럼 이 대절의 내용이 뭐다? 싹 다 주제문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절의 내용만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된다 이거지 이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야? 자 여기까지는 다 적으시면 돼요 자 다 적었죠?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으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적을 거니까 적으세요 또 이 부분 때문인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read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 번은 제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 오늘 싹 정리해줄 테니까요 포스트잇 있으면 좀 따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read라는 단어를 한번 오늘 끝을 내봅시다 첫 번째 주어답 여러분 책에 나온 건요 read하고 2가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read는 자동사예요 그리고 2는 전치사 2입니다 그럼 전치사 2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두 가지가 나오겠죠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또는 동명사 ing가 나오겠죠 그죠? 이 부분은 문법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잘 들어요 이 주어가 원인이고 이 뒤에 쓴 명사 또는 동명사 ing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뭘로 하냐 봐봐요 주어라는 원인은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그래서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라고 써주세요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이끌다라고 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책에도 이끌다라고 안 써 있어요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적었죠? 자 얘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resort in이에요 이 resort in도 자동사입니다 얘도 자동사에요 인 전지사고요 원인 결과 똑같아요 원래 resort in은 뭐뭐라는 결과를 낫하거든?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 결과 똑같고 인과 관계입니다 주제문 자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리드2입니다 첫 번째 거 적어드렸죠? 다 적었죠?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알고 있던 이끌다는 대체 뭡니까? 이끌다 보여드릴게요 이끌다 리드는 뒤에 명사를 쓰고 그리고 그리고 to를 붙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세 번째 거 미리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세 번째 거가 있거든 자 잘 봐요 주어 리드 명사 명사 to 까지도 똑같죠? 완전 똑같죠? 근데 딱 하나만 달라질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게 달라지는데 뭐가 다른지 보세요 얘는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얘는 뒤에 누가 나올 거냐면 동사 원형이 나올 거예요 다르죠? 여기 하나만 다르죠? 자 여러분들이 이끌다 이끌다 라고 알고 있던 건 얘예요 그리고 목적어입니다 to는 무슨 to지? 명사 나왔으면 전지사겠죠 얘가 바로 삼형식 동사가 되고요 삼형식 동사가 됐을 때 뜻이 바로 이끌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볼까? 명사에다가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한번 써보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b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드 a to b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주어는 a를 b로 이끌다예요 주어는 a를 b로 이끌답니다 이게 이끌다예요 그러니까 리드 혼자서 이끌다라고 하지 말고 a를 b로 이끌다예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게 특이고요 특징이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삼형식일 리드고 여기 밑에 거 있는데 또 보세요 이번에 뭐가 달랐지? 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게 달랐잖아요 이걸 썼잖아 얘는 그치? 미리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리드는요 5형식이에요 이거 5형식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고요 투부정서 누구 자리에 얻겠어? 얘가? 목적격 보호자리예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다를까? 주어는 목적어가 뭐 뭐하게 하다예요 이끌다가 아니고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서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해됐어요 이제? 구별됐나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의고사 혹은 수능까지도 이 이끌다의 해석을 볼 일은 없어요 앞으로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적어준 1번, 2번, 3번 중에 뭘 기억해야 되냐 1번과 3번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주어는 목적어가 뭐 뭐하게 한다 라고 했죠 요 세 번째 거 다시 한 번 봐봐요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서하게 한다 라고 했으면 이게 원인이 돼요 얘도 그리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죠 얘는 뭐겠어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되죠 이것도 잘 생각해봐요 주어라는 원인은 목적어가 투부정서하게 한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1번과 3번을 별표 쳐주세요 1번과 3번 우리 세 가지 썼으니까 그 두 가지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다 적었죠 이제? 리드 끝났죠? 그러면 우리 여기 색칠했나요? 리드투? 색칠해주세요 자 이제 이 리드투를 본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지? 아 주어라는 게 원인이구나 그리고 2 뒤에 나오는 more unplanned purchases 이게 뭐겠다? 이게 바로 결과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보세요 unplanned에요 계획되지 않은 구매잖아요 그죠? unplanned는 계획되지 않은 구매거든 계획되지 않은 이라고 했으면 플러스에요?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야 결과가 안 좋으면 원인은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원인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뭐가 안 좋은지 얘기해 봐요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안 좋죠?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종종 뭘로 이어지지? 더 많은 계획되지 않은 구매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라는 생각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거꾸로 가보면 디드 리펙트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거꾸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뭐뭐라는 생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해석 잘하면 돼요 뭐라는 생각 개념인지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자주 종종 어떤 결과로 더 많은 계획되지 않은 구매라는 결과로 뭐뭐라는 결과로 계획되지 않은 구매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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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그 개념이 뭐다? 주어다 아 마무리 할 건데 잘 보세요 한 번만 더 우리 비동사다 보호절의 명사가 왔다는 건 주어랑 무슨 관계? 동격관계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되게 길어 보이지만 더 컨셉트 that 보자마자 동격절이고 동격절을 눈치를 챘다면 이 that부터 여기까지의 내용만 잘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that절의 내용이 뭐다? 결국 디드로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종종 더 많은 계획되지 않은 구매로 이어진다 라는 생각 개념이 바로 디드로 이펙트다 해석되셨죠?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요 마지막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했어요 일단 동격절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동격절이에요 얘는 그리고 lead to라는 개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접속사 that은 무슨 절? 이걸 우리가 동격절 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lead to 할 때 이 lead가 자동사라는 거 그리고 to가 전치사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명사 purchases가 결과다 근데 unplanned라면 부정적인 결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디드로 효과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여기서 할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동격절 리드투 이끌다니라는 거 이끌다니라는 거 감사합니다.